네,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시고 어떤 극장을 이렇게 가득 내어주셔서 좋은 주말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파묘 재밌게 보신 만큼 송 흔들어 주시면 예우 분들께 직접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파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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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 흔들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백화 스파. 곧 200만이 되겠죠, 오늘? 송 흔들어 주세요. 여러분들의 리뷰와 큰 응원 부탁드리고요.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 시작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원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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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이거 아까 이거 입고 장갑 놓고 이제 액자로 이렇게 캐릭터처럼 이렇게 만들어줘. 네. 이거 그림 그리는 사람 선배님 잘 그려 이거 그러면 선배님 그림 잘 그려 이거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선배님 만능이시네요 어? 뭐? 선배님 그림 잘 그리지 뭐 하지 여기가 조금 아쉬운데 수고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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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있는 선배님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감당하셨다니 정말 다행이다 말하면서 약간 감당하게 감당하면서 약간 나는 쿵 내려앉아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그 후배배우가 여기 또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강동원씨가 저렇게 얘기해 주시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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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야 좀 취소해 주려고 아 죄송합니다 아, 너무... 아,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으셨어야 되는데 어떠실지 좀 궁금한데... 베이징, 이나 가요! 네, 전달하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자녀팀의 메시, 김궁은 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소중한 주말 시간에 저의 영화 선택해주시고 또 이렇게 극장도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가 오늘 무대 인사 첫날인데 여러분들 덕분에 저 더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최고로 멋있는 최민식 선배님의 후배 김고은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화면하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선배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매 순간 행복했고 또 화면하길 잘했다 늘 느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나가세요. י검다 Continent 안녕하세요. 소중한 여행 김고은님께서 그렇게 밀착을 해주셨습니다. linen unexpected 이쪽부터 profits 21차 푸드크림 되죠. 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. 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. 팬 여러분과 저 생각 때문에 다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네. 저희 영화 퍼뮤 정말 재미있는 영화거든요. 영화관에서 보시기에 너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꼭 극장에 찾아와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팬. 사랑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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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벤져스의 리오넬 메시 유벤져스의 손흥민 김부은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벤입니다 윤석열 비어 진정 선혐도 드디어 저녁 하나도 동작 게다가 뷔 members 피부에 잘 안 넣어왔는데 안녕하세요 고공훈입니다 지금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박수 한 번, 네 언니 사랑해요 잠시만 잘 채소고요 대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게 보셨다면 주변에 입소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뷔2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. 한국 영화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꼭 보여주세요. 좋은 시간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공장. 공장하실 거 같아요. 대리같이, 대리같으면 안타니까. 공장하시겠습니다. 시영시입니다. 공장하실게요. 부산 무대인사는 정말 오래간만인데요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열띠게 응원해주시고 에너지를 보내주셔서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간 날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극장 이렇게 가득 차가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더 힘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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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수야!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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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뻐 더 이뻐 극장에서 2달 정도 촬영을 했을 때 뭐 새벽에 끝나면 보수집에서 소주 한잔하고 이런 수업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왜 마치? 1, 2, 3, 2, 3, 1, 2, 5, 3, 3, 2, 2, 1, 2, 3, 5, 3, 2, 1 3, 2, 1, 2, 3, 1, 2, 1, 1 영화는 가죽 재킷이 멋있어요. 영화 재밌게 잘 봐주시고요. 좋게 보셨다면 이쁜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반겨주셔서 제 에너지를 받고 자려서 김오흥!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저희 영화가 진짜 분해 넘치는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. 김오흥! 고맙습니다. 소세한 달콤달 예산 끝! 고맙습니다.